스태체의 대사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29년된 정 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 친구 개, 친구 혹시 아랍노래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랍노래요? 네 아니요, 아랍노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랍노래를 처음 듣고 따라해주시면서 스릴러나 마늘이 어떤 노래인지 알아맞힐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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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이팅! Bake 보율은 굉장히 이 쇼펠라에 릴라에 릴라에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동갑평기 할게 네 진짜 완전 달라요 달라 달라? 진짜 달라 엘리키다 무시 원짜데이 아 첫판이라 그래요 오케이 힌트 드릴게요 네 힌트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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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오케이 아니요 OK 힌트 맞아 맞혔어요? 힌트요 맞힌 걸로 해드릴게요 반 포인트 좀 주세요 오케이 반 포인트 네 0.5 포인트 할게요 띵 띵 띵 띵 띵 예시 마야 띵 앱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이 노래는 진짜 다른 노래야. 이 노래 아니었어요? 아니요. 우리 박수까지 쳤고 네. 우리 박수 있잖아요. 우리 박수 우리 박수 우리 박수 우리 박수 우리 박수 우리 박수 사عد المجرد 정답 드디어 우리 박수 우리 박수 우리 박수 우리 박수 드디어 하나 맞췄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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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포인트 우리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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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요. 2.5포인트 1.5포인트 3.5포인트 2.5포인트 둘 셋 LATIFA 인샬라 정답! 이번에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알아보셨나요? 아 제가요? 사랑 노래인지 준비되시죠? 해보겠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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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미리엄 페르스와 하이씨 님의 넷플레스 잘 맞추시네 어떤 노래였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차도 나오고 피리도 나오다 보니까 살짝 좀 다이나믹한 뭔가 싸움 싸움? 뭔가 파이트 뭔가 좀 강렬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런 가수는 엄청 센 여자 느낌 센 여자? 네 그래서 원래 노래를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아까 운전 피리만 굿 알 것 같아 이거 어린이 노래 아니에요? 네 네 네 맞아요 마라톤 피 하이나 자라나 피는 다리 바바루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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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 초원 속을 뭔가 딱 사냥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사냥이요? 사냥 사냥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항상 들어요 작은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 그래 코끼리가 나오네요 코끼리 사냥한다고요?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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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I know I'm not. I know I'm not. 나 놀랍다니. 바바핀. 원활 성공. 춤에 잘 춰. 맞췄어. 에이. 팀이 좋은데요? 5개 이상 맞추고 계십니다. 와. 보너스로 저희가 2개만 더 해볼게요. 알겠어요. 지난 팀은 몇 개 맞췄어요? 지난 팀이요? 지난 팀은 한 6개 넘. 6개. 우리 7개 합시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답. 정답. 요 몬와라용. 요 몬와라용. 요 몬와라용. 인재정. 손답. 손답. 세미라 사이드. 요 몬와라용. 요 몬와라용. 손답. 와. 우리가..팀이 좋네! 제가 하나만 도와주시면 7개입니다. 저희가 신기록 세우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복사는 chairs 한 번는 사람? muitosırons. 잘해 봐. 정답 공개할게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들어요. 몰랐어! 파이팅! 아! 알겠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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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어? 맞혔어요! 아니, 여기 노래 따라 부를 때 하나 뭐 들리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쉽지만 근데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너무 친절하시네 어떠셨어요? 이 기회에 좀 아랍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랍어 정도 인사말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노래 실력은 어땠어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잘해요 노래 연습 많이 할게요 오케이 다음에 수업 출연하시면 같은 출연자분을 섭외할까요? 다른 분을 섭외해 드릴까요? 아뇨, 완전 좋은 파트너 미투, 미투 미투, 미투 미투, 미투 베스트 프렌드예요? 네, 베스트 프렌드요 한상희 팀 최고 팀 화이팅! 화이팅! 마사람아 마사람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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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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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